낙엽을 쓸며 2 그지 종일 비에 이어 어제는 내내 흐린 하늘에 간간히 약한 비가 내렸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흐린 날씨로 시작하는데 즉각 구름이 거칠 것 같지 않다. 비에 당해서 굴림방을 차지하는 재미를 붙여 지금도 좁고 작지만 아늑한 나의 공간에 앉았다. 굴림방서 본 마당에 이런저런 잎이 떨어졌다. 졸참나무 잎은 앞뒤 색이 다르다. 앞은 누르댕댕하고 뒤는 흰빛이 돈다. 그건 아래 턱밭 밑에 크게 자란 것인데 단 이틀 만에 그만턴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일부가 산을 기준으로 하면 거꾸로 위쪽인 마당까지 날아왔다. 하긴 이리 말하는 건 내 눈에 눕히지만 졸참나무의 처지에는 가지 끝이 비해당 지붕과 맞먹을 정도이니 바람이 약간만 거들면 마당 아닌 지붕까지 잎을 날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 아가씨가 굴림방 문턱에 바짝 붙어 축축한 마른 불 위에 배를 깔았다. 물끄럼이 흐린 늦가을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굴림방 안이 환해졌다. 뜬 걸 보지 못한 해가 구름 속에 숨어 어느새 비해당 지붕 뒤쪽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한다.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 몹시 반갑다. 햇살이 비치는 쪽은 굴림방 문을 기준으로 할 때 오른쪽이고 그쪽에 잡다한 것이 걸렸다. 커피와 쓰레기 담는 봉투, 대검, 냄비와 브라이팬, 노트북 가방 등등이다. 걸어둔 사물이 햇볕으로 말미암아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 좀 전까지 본 것과 전혀 다른 형태로 눈에 들어온다. 굴림방에서 다시 유리 밭 하늘을 보았다. 회색 구름이 거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해 있는 하늘은 그새 옅은 청색이다. 반가운 사람이 불쏘 봤을 때 못 자는 햇볕에 내 마음이 상쾌해졌다. 굴림방에서 나가 비를 들고 비닐하우스에 올랐다. 검은 가림막을 깐 입구에 낙엽이 융단같이 깔렸는데 참나무와 아카시아 잎이 주이고 바늘같은 솔잎도 끼었다. 입구를 먼저 쓸고 비닐하우스 왼쪽을 돌았다. 거기도 같은 나무에서 떨어진 잎이 두색으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 깔렸다. 굴참나무와 졸참나무 잎을 아래 텃밭으로 쓸어내렸다. 그리고 하우스 뒤쪽도 쓸었다. 이번에는 비 대신 갈퀴를 들고 아래 텃밭에 내려갔다. 좀 전 위에서 쓸어내려 비탈에 걸린 낙엽을 끌어내렸다. 바짝 마른 열매를 탄 더덕, 개맨드라미, 봉선, 까마중을 미리 베고 낙엽을 쓰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큰 키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갈퀴로 낙엽을 군데군데 끌어모으다 말고 나무 틈 사이로 하늘을 올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긴 전형적인 가을 날씨다. 그런데도 빗방울이 줄기차게 머리 위에 떨어진다. 하던 일을 마저 하기에는 갑자기 퍼붓는 비가 강의 굴림방으로 도망쳤다. 좀 전 나올 때 문을 끝까지 들어 올려둔 탓에 잽싸게 올라앉았다. 사랑아, 뭔 날씨가 이렇대? 호랑이 신랑과 도깨비 각시가 장가 들고 시집 가나 봐. 낙엽을 쓰다 말고 굴림방으로 나는 도망쳤는데 사랑이 아가씨는 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있다. 빗맞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 한 번의 명령에 아가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목소리의 느낌으로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아가씨가 들은 모양이다. 집에 들어가라고 했지?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뭉그적거리며 긴 줄을 끌고 아가씨가 제 집으로 훌쩍 뛰어들어간다. 이때부터 날씨가 또 확 달라졌다. 사랑이를 비 맞지 못하게 집에 들어가라 명령하고 바로 후드득거리는 소리가 뚝 멈추었다. 순간 굴림방에 햇볕이 나타났다. 변덕쟁이보다 더한 변덕을 부리는 날씨네. 단 몇 분 낙도깨비처럼 퍼붓던 비가 그쳤다. 그 바람에 낙엽을 즐겁게 쓸던 기분이 사라졌다. 그래서 바로 비와 갈퀴를 잡을 생각도 사라졌다. 아직 단 게 많으므로 나무는 날마다 잎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낙엽 쓸 일은 굳이 오늘 아니어도 앙상한 가지가 남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다. 잎이 떨어지는 과정의 낙엽은 절대 하나 남김이 없이 깨끗하게 쓸지 못한다. 바람이 설렁설렁 불면 쓸고 돌아선 자리에 몰래 낙엽이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늦가을이 점점 깊어가면 나무는 언젠가는 하나도 달지 않고 알뜰하게 낙엽을 만들 것이다. 그때가 낙엽 쓸기의 끝이다. 마른 날에 낙엽을 쓸면 그 소리가 음악처럼 들린다. 그러나 좀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비에 젖은 낙엽은 사랑이 못지 않게 입이 무거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따라서 낙엽을 쓸며 잎들이 만드는 노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새빨간 단풍나무 잎, 누런 단풍나무 잎, 누르댕댕한 참나무 잎을 낙엽이란 이름으로 쓸며 늦가을의 쓸쓸한 정취를 잠시 느낀 짧은 시간이었다. 2014년 11월 3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class of 2020 제작가 2021 제작가 2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